1일 개 커워 잖아 If you Hey 몇세? Have a nice chill 아 잠깐 남으세요 남으세요 지워 맞으면 어떡해 아유 야 배경호 암을 못 뻗치잖아 아이씨 아이씨 살아야지 이거 오늘 안에 설치되겠어? 야 나 안 내려간다 119 군부대원입니다 아저씨 저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저 밑으로 떨어지는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빼드릴게요 잠시만요 언니 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 치마 지금 살짝 깼어가지고 살짝 땡길게요 아 지금 치마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양팔로 내 똥기도 좀 잡아요 아이씨 어머 어머 야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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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했습니다 네 이제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내려가면 얘가 별일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 틀어 아 주민번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아 여기 아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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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일이 이런거라 괜찮은데 그래도 처음 겪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직업인데 왜 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냐고 우린 그 한마디에 무시하게 그 보람을 느끼면서 아 그 사 그 여자 얼굴 봤어? 어 뭐 뭐 그럴줄하고 싶어 아 나 사 연락처? 연락처를 무상했지 어떻게 했다 쪽팔리게 나 물어봐요 저 저 그것도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응? 그 여자 분명히 와 오도뜨리고 갔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형 나는 아 예 오늘 낮에 도움받은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헤헤 쟤 어디 가는 거니? 전화인데 아이 최소한 좀 빨라셔라도 좀 주시지 어? 어?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 안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되겠죠 그게 뭐 되게 저기 여기 구멍을 막아놔가지고 티비 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막 찾아주고 하던데 네 알겠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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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디 좀 봐봐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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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 죽겠지 형 저기 완전히 뺏봐구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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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아우 미치겠네! 이 새끼 잡고 있어! 왜 그러시는데요? 살았으니까 잠금 두셔야 됩니다, 내가 속대로. 그건 난 모르죠, 그건 나한테...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 저 시댕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알았다고, 알았다고요. 내가 그 새끼 잡을게요. 누가 지금 지하에 처박해 있다? 네, 마무리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번 학계... 그 새끼 잡을게요. 만약에 걸리면 나 톡 가놓고 얘기할 거야. 네가... 얼마 전에 출동 나갔다가 아는 여자 만났다고 공격차에 싸... 대략 많이 짧았습니다. 자, 줄 내려갑니다. 아, 형. 아직까지 상투를 못 달고 있는 거야, 알어? 야, 그럼 너는 그렇게 매너가 이빨인데 왜요? 동숙이 얘기하지 마. 동숙이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 매너 진동으로... 받아봐, 받아봐. 받아봐, 받아봐. 차가 많이 막혀와가지고... 저거는 절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 써 있잖아. 구조대원 봐줘. 구조대원은 뭔데요? 왜 그래? 의사는 병원 가야지 구해주지. 아저씨들은 어디든지 직접 가서 구해주거든. 주세요, 우리 엄마 가봐. 나는 니가 니네 엄마 딱... 근데 니네 엄마 항상 이러고 자냐? 너 근데 그거 안 무거워? 응? 아니 저 하나도 바aton주즈 Contest pendant 둘째irm 후 lång상. 당신이 잘 굴대 longue 거고 직 taller 왜 소리 짤어? 경사는 방make ok Ausos 극 uses 우연roph에 STUD econômieux, 큰일랑遮 koş음 wouldainully 또 근황에 알 것 같은 cumin의 불가능이 센경 Claro. 둘 다 원하는 유빈의 vents 모든 문장ANG상 Wolgi bravery Yep. 너 아줌마 말 잘 들었어? 어색했다. 어색했다. 남중아 아저씨네. 굳이 다운이고, 아저씨도 왔는데 그렇게 나쁜 아저씨 같이 보이진 않았어. 나, 고양이. 나비에 다리를 가지고 아프단 말이야. 대신. 엄마. 체온이 40도가 넘고 12시상에서 100km 감소되어 있는데 원 이. 괜찮아 빨랑 갔다 와 내일 쉬는 날이라서 아줌마도 그랬단 말이야 김선생님 여기요 엄마 내일 미들끼기 전에 꼭 와요 도파면을 풀더스로 써도 현암 유지가 아니고요 이 사람 과거 여력이나 여행이요 확인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컴테이너가 여행실이 됐어 증상과 동영상 얘기야? 수령 난 모르겠는데? 뭐 내 동생이 컴퓨터야? 그게 원래 약골이라 기침 잘하고 그러는건데 아 시바 내가 내 동생 만나겠다는데 뭐 지랄이야 안 비켜? gedaan 어떡 raz bug k k k k k k k 아 아빈 미이 바비야 미이이 에이 씨 야, 또 바로 보고 다녀간 거 아냐? 있을 거야 어디 안 그래요? ㅎㅎ BataLS 봐봐 fácil носんだ 내 이름은 몽사이 아 몽사이? 몽사이 많이 아파? 맞지? 거기서 꼭 기다려 그게 내 인생 철칙이다 뭐가 이뻐지? 기억도 안... 어! 잡았다! 김민기! 아유 힘들었지? 아저씨 구조는요 입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는 좀 약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구요? 완전 일치합니다 비슷해는 보이는데 없습니다 그 환자나 주문 갖고 비슷한 사진 갖다가 이루어지는 건 좀 네 최소한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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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주세요! 비켜 주세요! 유튜베이션 비켜 주세요! 아저씨 지금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자야 되는데 몽사이! 몽사이! 어? 왜? 안 돼요 엄마가 못해 몽사이 찾아야 돼요 아저씨는 왜 열심히 안 해요? 몽사이! 몽사이! 사람 많은데 왜 말을 끊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36시간 만에 사망했지만 마시고 마시고 잠깐만요 분당 국회의원이시고 최고 대표의원이신 팬데믹의 전조입니다 팬데믹이 뭐야? 바이러스의 늑장 대응하다가 구제역 사태처럼 전국으로 퍼지기라도 한다면 아니, vị의 안 좋은데 아저씨는 어떻게 가 ? 좋아, 아주 좋아 꿈을 잃었어 아저씨도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는 됐고 아빠는 내일 누웠어요 요즘은 가끔 몰래 우겨요 너 안 우는거에요 근데 그거 안 먹어요? 아저씨 이거 다시 해줄 짠 아이고 이쁘네 안 돼요 나 먹고 싶어요 문당이 무슨 시골 없네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15km입니다 여기도 서울 그 집 감당 당신이 할 거야? 의원님 지도님 말이야 막상 사망자수는 계절 감기랑 비슷했던 아 그래 저희에게 서울서 전문가는 좀 모셔오고 가자 식사 생존자 아 애가 작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세요 미리 꺽자 중 한 명 같은데 분당이 같이 들어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주병호도 더 빨리 신 박사죠 분당 격리를 못해서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林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모시고 출발하고. 모르겠네. 사람이나 절대 접촉하면 안돼요. 타서 전화해. 교수님 지금 제 딸이 혼자 있어서요.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칠 꽉 막고 있어 지금. 내가 못들하고 있다니까. 자세 나 그렇게 알겠구나.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 빼서 끌고 보시면 난리를 치면. 나중에 이 문제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칠 원. 할 때 제가 총리님 곁에 서는 건 어떨까요. 칠 원. 예. 감염되면 100% 사망해. 절차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세요. 분당 격리하는데 얼마나. 거의 다 오셨어요. 어느 쪽으로 오시냐면요. 일부 지역에. 신종 전염병의. 블루엔자로 판단됩니다. 신종 전염병 위험.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생년저도 못 찾으면 뭐다. 수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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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해가 shark shark山 Dialow. 아랑아. 엄리야.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옥 씨, 저 안에 감염자 있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미로 데리고 빨리 나가요. 유리야. 안 됐네. 이 사람들 구해지고 다시 놓고 와. 일찍 또 온다, 진짜. 나한테 출동해달라고 여기저기 해서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조식, 조심해. 감사합니다. 재웅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아, 조식이라. 시간이 걸려. 타투는 안 됩니다. 감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가졌다가 지금 다 낫거든요. 내가 그걸 찾아낸 전문인데. 내가 감기란 것도 그건 못하겠어요? 세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사라파이브 N1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처럼 높은 전염력을. 아무런 위험은 없다. 절대 방독란을 걷지 않도록. 이재빈호 차량 출발.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생한 신종 조류독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십시오. 재산을 지키는 장소가 높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한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방법을 찾는 중이야. 감기 때문에 저 헬기까지 뛰고 난리인 거야?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너 이거 그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잠깐만 통제를 잘 분당 내에서도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감염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50%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1,500만 명을 감염시키자는 겁니까? 장관님 제 얘기는요 치료제와 재단은 이집트라든가 외국에서의 격리된 도시의 사례를 그러면은 분당의 무선기지국을 폐쇄하고 인터넷의 망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집단 수영하다 다 몰아넣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전화가 왜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그만 놓으시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분당병원 가면 내과 전입기 전화 한 통화도 쓸 수 있을까요? 2067번 뒤 좀 보세요 집에 애들밖에 없거든요 잠시만요 잠깐 나왔다가 잠시 지나가게 잠시 지나가게 어? 부자 아저씨다 왜 이래? 왜 이래? 아 진짜 무슨 말하는구나 왜 이래? 부탁드릴게요 엄마는 나 여기 덥다 풀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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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붓어. 아, 쟤붓어. 아니, 아니, 나한테 뭐 화, 화 났어요? 여기 두 사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여기 들어가라고? 아, 이랬으면 처음부터 TV를 했고, 화장실도 없고. 아니, 우리가 개돼지야, 뭐야? 어?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넌? 진정하시고. 넌 뭔데 끼어들어, 이 개새끼야. 인간인한테 겨누오를 못하나. 자, 집어넣어. 자, 자, 들어가세요. 여기 모여 계시면 안 됩니다. 덕분에 Dre те 인쇄나 오신가요? Drug Inn Reporter Week 2 hit 아 그치. 분당구조대요? 아저씨, 확실한 얘기예요. 어떻게 48시간 지나서. 아따, 이 양반 참 깨끗하네. 나오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제가 안전구역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감염자들 있잖아. 여기 우리 관할 구역 아니야. 아니, 진짜 누구 없는 얘기만. 뭘 안 한 거야. 이 새끼들 우리하고 바이러스하고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내일이나 돼야 뭐 먹었고 나오는데 이것도 빵 쪽으로 해가지고 빨리 먹어. 아우, 진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 미르랑. 스크도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다른 삶은 동기지 않을 거예요. 민혁 씨 의사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데려가서 좀 치료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나라에서 지금 거짓말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데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송문만은 아닐 거예요. 하... 아... 아... 왜 그래요? 아니에요. 지구시 때문에 아니고요. 내가 엄마를 쓰던... 내가 엄마를 쓰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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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교도 안 가왔나?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하나만 사다, 하나만! 애정천도 아니고, 이 난리야 너네 지금 연애 감정이 설마 너는? 그거 아느라고! 아, 나는 농담할 좀 디본이야. 야, 어떻게... 왜 끌려온 건데? 어? 한 번 있어봐. 자, 형님 봐봐. 그 사람 찾았어. 그 컨테이너 생... 우리 미리... 자, 진짜 금방... 금방 갔다 올게. 너의 바보야. 오줌미라도 너의 바보야. 미리, 미리 나와라 오빠, 피리비리. 미리 씨도 한번 올게. 미리지, 응? 미리가 엄마 찾으면은... 엄마, 피리. 아... 감염된 지가 2주가 넘어... 자녀들 생각은 어떤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은 급하지만...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항체를 사람한테 주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아니, 해냐go that I won't do the game... What did I まず진't run. 2 0 0 6 напemOkOOK 누가 2 0 6 ihm의... 2 0 6 recognize 카드 주세요. 이거 왜 2066이야? 그래 내가 이... 나 봐야 돼. 응? 개동생 죽은 새끼입니다. 개동생 죽은 새끼입니다. 벗겨졌지? 안 벗겨졌어. 8시간 지난 사람들 아직까지 가둬놓고 있다던데. 사실이?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보고 내용입니다. 가면은 가수할 뿐일이지만은 지금 무슨 대한민국에 앉을 수 있는. 아니. 아니.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여기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안 오셔도 되는데.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생님. 결과 나오려면 시간 좀 걸려. 그래. 제대로 하자. 계속. 너 꼭 인사드려. 아. 지금 분당에서 1시간 2천명씩 주고 나갔네. 임신 좀 차려. 왜 그 손가락을 뭐라고 하셨는데. 나 가셔야 됩니다. 네. 봐. 아무 흰생 없잖아. 야 이놈들아. 우리 크래를 치료해준다고 내려갔는데.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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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믄배야. 네. 네. 핵. 네. 네. bauen. 너って 심사주세요. 여기서 나가는 사람, 당신이 저기 알지? 문 좀 빨리 좀 열어줘. 아, 뭐 책이네. 방금은 여자애 봤어요? 어, 거기 맞으면 안 되는데. 금방 돌아가신다고요. 야, 가자. 여튼 다 올려보내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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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건가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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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aptains 비해 이리 Fit 하루 τους 이후 яни 아리 뭐야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일단은 안 쓴다고 뭐 했냐고 엄마 친구 야 정말 여긴 어디라고 네 찾아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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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이 새끼 뭐야 외부인게 반전을 빼내립니다 너희들 뭐야 총 내려 받으면 돼 엄마 나 봐봐 엄마 저기 가면 있어요 저거 저기 이 새끼야 쏴 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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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내요? 걱정하지 마요. 아직 안 죽었네? 걔 잠깐 이리 줘봐. 준비! 헌 형님, 괜찮으세요? 놔! 나 미스터 슈하이더. 즉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양 박사님? 네. 무슨 얘기가 중요합니까? We need to talk about opcom protocol, sir. 너를 이제 말할 수 있어? 한대 좀 해보게 하지마. 죽으면 안 돼. 살아내. 우리를 살릴 대책을 마련해 줄겁니다. 서울로 갑시다! 분명히 사망하자. 양 박사님! 은혜씨! 얼마나?! 비행기! 멀티ards! 사망하자! 아까... 오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진선생님! 지금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야? 저 사람 혈청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다고요. 가서 데려와요. 그가 이따가고 난거야. 그게 아냐. 군당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헬스니야. I'm ready to sacrifice some people. 발포를 허락합니다. 목숨. 자격 준비.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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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준비. Are you crazy? 배웠습니다. 지금 무슨 맨소. 나라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계속 96%까지 올랐습니다. 왜 저 안에 사람들만 생각하라 지금! 미래야, 아저씨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미래야, 밖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아저씨가 나 구해준 것처럼 방창 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지? 갔다 올게요. 아저씨야! 미래야, 어디 안 아파? 응! 허락 안 되세요. 쟤들이 다 책임진다 났으니까. 너는 있었어. 어? 주저럽게 나서지 말고! 야, 박사님. 위험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요! 문 닭 빼고 김일세 소장! 생긴 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리 와봐, 꼬마야. 괜찮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리 와봐. 빨리! 장애우먼저 들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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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gonna be swayed by speculation. 성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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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자! saisத어! 아 Vegeta! regardless 21번 자격한다! 자격한다! 아까 군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내가! 엄마! 엄마! 엄마? 갖고 와 서용ora! 시리아, 아직 안냐고? 나macъра! 엄마! 아빠ник, 엄마! 엄마야 komm Later! 엄마야아! Secretary아! 이리레! 약간… 지휘관, 나 대통령인데, 발랄한 마음을! Just in case the ROK army loses control of location. General, confirm the location. We'll go, sir. This is unacceptable. You have no authority to counter me. We demand you withdraw your order. Mr. Snyder, I officially warn you. You can't deny you, I have no enemy. The target locked. The target is locked. Just in case the and why you are facing terror. After the attack, I will deliver the ship of the bird farm. The flight will die through the sand. I will send you the ship to the bird farm. 자, 분당으로 갑시다. 가능한 모든 의료진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해. 어서. 야, 이들은 좋아 보인다. 빨리 다 넣어, 형 숨도 못 알 수 있어. 먼저 가 있어. 교수님, 우리 혼자 갈 수 있지? 알고 있지? 우리 엄마랑 꼭 같이 넣었거든. 오늘 질병관리공부는 변종 조규독감의 생존자인 분당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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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요. 당겨요. 이러고 가져가요. 어떻게 잡은 휴가인데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돼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니네 엄마 치면 왜 입어요. 왜? 아니 이거 하나로 다. 아 이거 이거. 그러면 엄마 속상하다. 아저씨. 저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사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하게 들어가네. 자기야. 어? 자기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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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리. 그 해. 커. Okay. Hey. There. Have a nice chili. Va. Va. 자, 잠깐만, 나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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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봐줘, 어떡해, 아유, 야, 야, 백영호, 너, 암을, 암을 못 뻗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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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야, 이거 오늘 안에 설치되겠어? 야, 나 안 내려간다. 119 군부대원입니다, 아이씨,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저 밑으로 떨어지는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빼드릴게요. 잠시,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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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 치마 지금 살짝 깰 써가지고 살짝 땡길게 아 지금 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팔로 내 공기도 좀 잡아요 아이씨 어머어머어머어머 야 아 지금 아 아 야 주의했습니다 예 이제 올려주세요 정이야 내려가면 얘가 별일이네 내가 가르쳐준대로 하나 틀자 아 주민번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아 여기 아니 아저씨 아저씨 일이 이런 거라 괜찮은데 그래도 처음 겪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직업인데 왜 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냐고 우린 그 한마디에 무시하게 그 보람을 느끼면서 아 그 사항 그 여자 얼굴 봤어? 어허허허허 그럭쪄럭 이뻐 아 나 사 연락처? 연락처를 구상했는데 어떻게 했다 쪽팔리게 아 물어봐요 그것도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응? 그 여자 분명히 와 오로뜨리고 갔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형 나는 아 예 오늘 낮에 도움받은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아헤헤 쟤 어디 가는 거니? 전화인데 최소한 좀 빨라셔라도 좀 주시지 어? 어? 아우 죄송해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 안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되겠죠 그게 뭐 되게 저기 여기저기 구멍을 막아놔가지고 저 TV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막 찾아주고 하던데 그래 알겠어요 어디가요? 아! 괜찮아요? 어디 좀 봐봐 어? 아니 거부하네 뭐라 그랬어 위험하다니까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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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 죽겠네 성격이 완전히 쎄파구만 으아... 좀 와 하지마라 기다리봐 인마 아 저 구락가는 거 봤냐 거기다! 마스크 써라 새끼야 어? 대박 냄새 대박 에브리바디 스탠드업 이것들이 이차자고만아 미쳐봐라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살았으니까 장염 부셔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어? 아니 그건 난 모르죠 그건 난 나한테... 그러세요? 잠깐만요 야 옆에 잡수있다 잡어 아 저 시댕이... 들었어 하... 들었어 알았다고 알았다고요 내가 그 새끼 잡을게요 누가... 지금 지하에 처박해 있다? 네 마무리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번 학교에... 아... 만약에 걸리면 난 톡 가놓고 얘기할 거야 니가... 얼마 전에 출동 나갔다가 아는 여자 만났다고 공격차에 싸렁이 많이 짧았습니다 자 줄 내려갑니다 아 형 아직까지 상투를 못 달고 있는 거야 알어? 야 그럼 너는 그렇게 매너가 이빨인데 왜요? 동수지 얘기하지 마 동수지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 맨날 이렇게 진동으로... 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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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차가 많이 막혀와가지고 부부는 철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 써있잖아 부주대원들이 뭔데요? 왜... 의사는 병원 가야지 구해주지 아저씨들은 어디든지 직접 가서 구해주고 주세요 우리 엄마 가방 나는 니가 니네 엄마 딸 아니 근데 니네 엄마 항상 이러고 오지 않냐 아니 니네 엄마 너 근데 그거 안 무거워? 응? 자 선생님이 대략 나 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오버한 거 맞아요 형 지랑 또 응 집에 가는 게 아저씨 간장 너 뭐 훔쳐봐 같이 얘들아 어?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거다 뭐야 아빠 기다려주세요 너 아줌마 말 잘 들었어? 엄마 잘 들었어 어색다 아저씨는 안주가 아저씨네 이주나오니고 아저씨는 안인데 그렇게 나쁜 아저씨같이 보이진 않았어 엄마 탈리지 너무 shipping 엄마 탈리지 너무 많이켜서 엄마 탈리지 너무 Junior 엄마 켜 나 고양이 나비 다리 나 주가 아프단 말이야 으아 으아악 대신 엄마가 우리 엄마 체온이 40도가 넘고 시비시상에서 백혈구가 감소되어 있는데 괜찮아 빨랑 갔다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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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이 찾아야 돼요. 봉사이 찾아야 돼요. 봉사이 아저씨는 왜 열심히 안 해요. 봉사이 찾아야 돼요. 봉사이 찾아야 돼요. 봉사이 찾아야 돼요. 아저씨도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도 됐고. 내일 누웠어요. 요즘도 가끔 몰래 울어요. 봉사이 찾아야 돼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어요? 아저씨 이거 다시 해줄게 짠 아유 이쁘네 안 돼요 나 먹고 싶어요 문당이 무슨 시골 없나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15km입니다 여기도 서울 그 집감 다음 당신이 할 거야? 의원님 미치더니 말이야 막상 사망자수는 계절감기랑 비슷했던 아 그래 저희에게 서울사 전문가들 좀 모셔오고 자자 식사 30분 생존자 어 형 아니 애가 자가지고 아 아 보세요 미리 꺽자 중 한 명 같은데 분당이 같이 들어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주병호도 더빤신 박사죠 분당 격리를 못해서 안 유명한 독해 몸무게 fabulous 보이나 자 절ír 상이 아 아 아 모시고 출발하고 우리 교회 사람이나 절대 속죽하면 안 돼요 타서 전화해 교수님 지금 제 따지 혼자 있어서요 전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철 꽉 막고 있어 지금 내가 못들 하고 있다니까 아니 아니 아 이 점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 뺏을 끈 벗고 시면 날 들여치면 나중에 이 문제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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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되면 100% 사망해 절차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세요 문당 경리하는데 얼마나 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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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ku 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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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으 되 notion 아 풍기 가세요.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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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괜찮아, 여기. 유리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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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긴급 대기. 고맙습니다. 허지호 씨, 저 안에 감염자 있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미로 데리고 빨리 나가요. 유리야. 잠깐만! 이 사람들 구해수고 다시 놀 거야. 일찍 또 온다, 진짜. 나한테 출동해달라고 여기저기해서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조식, 조식. 감사합니다. 재홍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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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잠시만. 시간이 걸려. 타투는 안 됩니다. 감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가졌다가 지금 다 낫거든요. 내가 그걸 찾아낼 전문인데. 내가 감기란 것도 공유 못 하겠어요? 시체 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사라스5N1 바이러스는 일반 담기처럼 높은 전염력을 아무런 위험은 없다. 헐 때 강동련을 걷지 않도록. 이세베로서 출발.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생한 신종 조류독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지요. 수요용 탭소를 산천에 설키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한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방법을 찾는 중이야. 감기 때문에 저 헬기까지 뛰고 난리인 거야?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너 이거 그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잠깐만 분당 내에서도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감염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50%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1,500만 명을 감염시키자는 겁니까? 장관님 제 얘기는요. 치료제와 재단은 이집트라든가 외국에서의 격리된 도시의 사례를 그러면 분당의 무서운 기지국을 폐쇄하고 인터넷을 망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집단 수영하다 다 몰아넣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전화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 분당병원 가면 내과 잡는 느낌 전화 한 통화도 쓸 수 있을까요? 2067번 뒤 좀 보세요. 집에 애들밖에 없거든요. 잠시만요. 잠깐 나왔다가 잠시 지나갈게요. 도저 아저씨다. 왜? 왜 그래? 아, 진짜. 말하는구나. 왜 이렇게. 엄마한테 여기 더 사플라.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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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대신에 너 부르는 건 기침하면 어때? 네? 기침하면 기침으로 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물량 검증으로 인해 나 너무 배고파 나 너무 배고파 다시 한 번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나한테 뭐 화, 화 났어요? 여기 두 사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들어가라고? 이랬으면 처음부터 집에 냈고 화장실도 없고 아니 우리가 개돼지야 뭐야?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야? 뭐야 넌? 금방 진정하시고 넌 뭔데 뛰어들어 이 개새끼야 인간인한테 겨누오를 맡아나 자 집어넣어 됐어 자 들어가세요 모여계시면 안 됩니다 1 텐트요 이리야 괜찮아 문제는 이 격리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뭐 서울에 바이러스 퍼지면 어떻게 하려고 국민이 하라는 이상이야 바이러스가 자기네들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그걸 걱정하고 늘리는 거 아니요? 푹 까놓고 제대로 없었어 써봐 그럼 우리 힘만 오면 가는 결과를 아마 공무원한테 먼저 해 줄 거야 아니 왜요? 공무원 아니요 아 그치 우리 분당 구조대요? 야 아저씨 확실한 얘기예요 어떻게 48시간 지나서 어떻게 48시간 지나서 아따 이 양반 참 깨끗하네 나오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제가 안전구역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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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관할 구역 아니야 아니 진짜 내 거 없는 얘기만 대급을 안 한 거야 이 새끼들 우리하고 바이러스하고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내일만 돼야 먹을 거 나오는데 빵 쪽으로 가는 거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미르랑. 스크도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다른 삶은 동기지 않을 거예요. 윤희 씨 의사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데려가서 치료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거짓말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데려가서 뭐. 송언만은 아닐 거예요. 왜 이래요? 아니에요. 지구 씨 때문에 아니고요. 내가 엄마로써. 그래서. 미안해. 방금 청소리나. 아기 준비가 되니까. 뭐 뭐 까지, 이거. 그런데 학교가 안 가나. 그럼 뭐하는 거 지금. 아 하나만 받으라고. 맥퀼. 애정천도 아니고 이 난리야. 너네 지금 연애 감정에 설마 너는. 아느라고? 나는 농담할 때 좀 디분이야. 야 어떻게 헷갈려온건데 가만있어봐 가현이 좀 봐봐 그 사람 찾았어 그 컨테이너 생겼어 우리 미리 진짜 금방 금방 갔다올게 왜 바보야 오짓말하던 날 다 보여 미루 나오라 오빠 피리비리 이네씨도 한번 클리즈 응? 미루가 엄마 찾으면은 엄마 피리 감염된지가 2주가 넘어 자녀들 생각은 어떤가요? 네 그런거 같습니다 상황은 급하지만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항체를 사람한테 주입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미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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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출산하겠습니다 206번 어? 아래 앞 누가 2066인데 왜요? 2066 감염 사실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카드 주세요. 니가 왜 2066이야? 그래 내가. 나 봐야 돼. 내 동생 죽은 새끼야겠어. 내 동생 죽은 새끼야겠어. 내 동생 죽은 새끼야겠어. 벗겨졌지. 안 벗겨졌어. 8시간 지난 사람들 아직까지 가둬놓고 있다던데. 사실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보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가수 아픈 일이지만은.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에 앉을 못할 수 있는. The impact on the world. Could they. 아닙니다. 네 선배님. 여기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안 오셔도 되는데. 아이고. 아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생님. 결과 나오려면 시간 좀 걸려. 그래. 그대로 하자.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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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분당에서 한시간에 2천명씩 주고 나왔네. 정신 좀 차려. 그 소사가 뭐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아. 아무 인생 없잖아. 야 이놈들아. 우리 크레를 치료해준다고 내려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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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발. 마이도. 방이 필요하다. 왜 이래? 미래야! You need my blood. You need my blood. I'm not dead. You're not dead. Why did you go to jail? You're dead. You're dead. You are dea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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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가는 사람? 당신이 저.. 네 알지? 먼저는 페이힘 좀 열어줘. 아.. 너 척이냄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위리야! 으악! 방금은 여자애 봤어요? 오.. 거기 맞으면 안 되는데.. 금방 돌아가신다고요. 야, 하나. 다 올려보내라잖아. 오 마이 갓. 아니, 저거 우리 한참 아니야, 저거? 그가 한참. 왜? 왜? 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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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야... 그리야. 그리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gil크라고 infrastructure. 안 쓴다구 뭐했냐구 엄마 친구 야 정말 여긴 어디라고 너희들 뭐야? 너희들 뭐야? 총 내려와 받으면 돼 엄마 나 봐봐 엄마 저희가 저요 치료세가 없다고? 저요 헌기 저거 저길바 이 씨발새끼야 쏴 이 새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미친 새끼들 아 아 아 정진아. 아미디야. 아미디야 엄마야. 폭동이 일어났어. 전화 쳤 수 몇 년이야. 지금 당장 남아있다구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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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이요. 어디에요? 김희진 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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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됐어요.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어디 징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야, 시ычно 이거 다 치고 와. 야, 아직 안 죽었네. 걔 잠깐 이리 줘봐 We need to talk about opcom protocol, sir We need to get out of here 한 대 좀 해보게 하지마 죽으면 안 돼 살아나 우리를 살릴 대칭을 마련해 줄겁니다 저울로 갑시다 오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군사장 지금 어디를 데려간다는 거야? 저 사람 혈청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다고요 가서 데려와요 군당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다음 주에 가르쳐야 해주세요 버튼 나이가 오너먼트 슛 아이오 크레이지 했습니다 지금 무슨 시험에서 나라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96%까지 올랐습니다 왜 저 안의 사람들만 생각하라 지금 미래야 아저씨 금방 올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미래야 밖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 뭐 지구씨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멈축 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 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지 갔다올게요 지구씨야 지구씨야 하 이리 어디 안 아파? 지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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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디 지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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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아 진짜 카페리아 젠장 smaller 아 아까 군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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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엄마 저 도전 지휘관, 나 대통령인데, 반대하는 마음을! Just in case the ROK army loses control location. General, confirm the location. Welcome sir.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미칭감기 당장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조아의 항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공령 직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연결됐습니다. 바로 격차합니다! This is unacceptable. You have no authority to counter me. Please demand you withdraw your order. Mr. Snyder, I officially warn you. 제발! Target locked. First one action to fire. 대통령님! 첫 번개가 미... 아... 아... 다행히 안 돼. All birds return to the bird farm. 미사일 발산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압작점 게이셔주십시오. 즉시 구조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Mr. President, you give me no option but to carry antibodies. 자, 군당으로 갑시다. 가능한 모든 의료진... 그런 말 들으라고 한 거 아니네. 고맙습니다. 어서오. 야, 니들은 좋아 보인다. 빨리 다 넣어, 형 숨누어 가십시오. 먼저 가있어. 교수님, 우리 혼자 갈 수 있지? 알고 있지? 어. 우리 엄마랑 꼭 같이 넣었거든. 오늘 질병관리부문은 변종 조류독감의 생존자인 군당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재람의 생존자인 군당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저씨, 살살 살기야말로 지금 어디만 줘요? 아저씨, 그냥 확 땡겨요. 이래요, 다시 가요. 어떻게 잡은 휴가인데.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돼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아저씨, 그냥 확 땡겨요. 아니, 내가 너네 엄마 치마를 왜 입어요? 아니, 이거 하나로 다 뜯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엄마 속상하다. 아저씨, 이제 뭐하는 거야?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하게 들어가세요? 자기야, 자기 남이. 곧 adelante. 고맙도하고. 가려